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정은희 작가의 단편소설 은순희 영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딸과 엄마와의 거리를 조용하면서도 절제된 언어로 전달해 줍니다. 행간의 느낌을 충분히 살려 독자의 공감을 끌어내는데요. 뭔가 슬프고 애틋하면서도 마음 따뜻한 신명한 소설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 천안 아산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 앉아있던 은순은 방송이 끝나기 전에 일어나 객실문을 연다. 객실과 객실 사이 출입문이 있는 공간에는 운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노부부가 서 있다. 노부부 중 남편이 부인에게 타박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마시지도 않는 커피를 왜 사들고 타가지고 그랬대야? 그거 얼룩 지워지지도 않겄네. 아니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건지 그런 생각도 못하고 부인이 눈을 흘기며 그만하라는 눈치를 보내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타박을 이어간다. 왜 또 며느리가 사준 새옷을 입었대야? 참 사람이 한치 앞도 모르는 건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네. 운수는 옷에 커피 좀 쏟은 걸 가지고 젊었을 때 얘기까지 하는 건 너무했다 싶으면서도 흰 블라우스에 커다랗게 퍼져 있는 갈색 얼룩을 보니 저게 지워지려나 걱정이 되기도 한다. 운수는 그 노부부 뒤에 서면서 3번 출구라고 한 번 되낸다. 운수는 기차에서 내려 운철아빠 택시를 타고 집까지 돌아가기로 했다. 운철아빠는 천안 아산역에 출구가 3개밖에 없어서 3번 출구로 금방 찾아올 수 있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운수는 여간 긴장되는 게 아니었다. 운수는 혼자 기차를 타거나 기차에서 내려본 곳은 주교역밖에 없었다. 주교역은 출구가 하나라서 시간만 맞춰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기차를 탈 수도 출구광장으로 나올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천안 아산역은 운수의 입장에서는 출구가 3개밖에 아니라 3개나 있는 너무나 커다란 역사였다. 운수는 기차에서 내려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그 사람들이 다 제갈길들로 흩어져 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막막한 생각을 하다가 나이 60이 넘어 기차 하나 혼자서 타지 못하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져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기차가 역사에 멈춰 서고 출입문이 열린다. 운수는 기차에서 내려 사람들이 걷는 방향으로 따라가며 걷는다. 사람들은 앞으로 걸어가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간다. 운수는 앞만 해도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박자에 딱 맞춰 발을 올려놓을 자신이 없어 계단으로 내려간다. 한 발짝 뗄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고 내려올 때 긴장하는 것에 비하면 무릎을 잠시 희생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사람들이 왼쪽, 앞쪽, 오른쪽 세 방향으로 나눠서 흩어진다. 운수는 계단에서 내리자마자 천장에 걸린 노란색 안내판에서 3번을 찾는다. 오른쪽 천장에 달린 노란색 안내판에 3자가 쓰여 있다. 운수는 오른쪽으로 꺾어져 걷다가 계단을 한 번 더 내려간다. 운수는 운철아빠 택시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 역사 건물 밖으로 나가니 길 건너편으로 운철아빠가 보인다. 운수의 걱정하는 말을 듣고 운철아빠도 신경이 쓰여 열차 도착 시간보다 일찍 나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운철아빠는 20분쯤 전에 와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택시 앞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운철아빠는 길을 건너오는 운순을 보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인사한다. 아이고 길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 기차에도 하도 불안이어서 딱 힘주고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 일찍 왔슈? 일찍 오긴 뭘유? 방구 맞지? 다유? 운순의 남편 친구인 운철아빠는 젊었을 적에 은성군 읍내에서 사료가게를 하다가 사기를 크게 당해 망한 이후로 택시를 몰고 있다. 운순이 운철아빠를 처음 만난 건 운철아빠의 사료가게가 망한 직후였다. 운순 남편이 새벽에 운철아빠를 데리고 와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고 운순은 자다가 일어나 있는 반찬에 술상을 간소하게 차려 내갔었다. 그 이후 운순의 남편은 종종 밤늦게 운철아빠를 데리고 왔었는데 사람 사정을 들어보니 딱하기도 하고 천성이 착하기도 한 것 같아 운순은 크게 싫은 티를 내지 않았었다. 운철아빠가 택시를 하면서부터 차가 없었던 운순이네 가족이 어디 멀리 가야 할 때는 종종 운철아빠를 불렀고 매번 미안하다는 운순의 말에 운철아빠는 그때 형님이 술 많이 사줬슈 하고 말뿐이었다. 큰 딸래는 뭐하러 다녀오는 거유? 차에 시동을 걸면서 운철아빠가 심상하게 묻는다. 뭐 볼일이 좀 있어서 운순도 심상한 질문에 심상하게 대답하려 노력하며 말했으나 눈치 빠른 운철아빠는 운순의 흐리는 말투를 듣고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운순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역사 주차장을 빠져나가 우회전을 하니 바로 택시가 고가도로에 올라서서 시야가 트인다. 운순은 곳곳에 아파트와 상가단지, 비닐하우스, 논들을 본다. 운순은 영주가 이런데만 살아도 괜찮았을 텐디 뭘 그렇게 멀리까지 가가지고 라고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또 가까이 살았다고 해도 영주가 자기 속내를 운순에게 비쳤을까 싶어 씁쓸하기도 하다. 운순이 영주의 전화를 받은 건 어제 점심때쯤이었다. 대전에 사는 둘째 딸네 집에 집들이 겸해서 놀러갔다가 하룻밤 자고 집에 내려오려고 짐을 싸던 중이었다. 영주도 시간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운순은 오랜만에 두 딸네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겠구나 기대했었는데 그저께 갑자기 영주 딸 소유리가 열이나 못 온다고 연락이 왔었다. 운순은 그래 애가 아프면 못 올 수도 있지. 머리로 되는 이해가 마음으로는 되지 않았다. 지난 설날에도 소유리가 장염에 걸려 영주네는 집에 오지 못했었다.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된 애가 왜 그리 자주 아픈지 또 왜 꼭 이런 날에만 아픈 것 같은지 운순은 이상하고 서운했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소유리가 진짜 아프겠지. 애 아픈 걸로 거짓말을 하겠나. 하기도 했고 만약 소유리가 아픈 게 아니라면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믿고 싶었다. 운순은 어제 휴대폰에 영주 이름이 떴을 때 서운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조심해야지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영주냐? 엄마 이제 집에 내려가려고 집이요? 응 응 이라고 내뱉는 영주 목소리가 건조하고 딱딱하다. 무슨 일 있는 것인가 가슴이 철렁했지만 은수는 묻지 않았다. 영훈이 집 깔끔하게 잘 꾸며놨네. 너도 같이 와서 봤으면 좋았을 텐디 아쉽네. 그러게 점심은 먹었냐? 응. 그래. 엄마 이제 내려가려고 가서 전화할게. 엄마. 잠깐만. 응? 왜? 나 이혼했어. 나 이혼했어. 뭐? 이혼? 응. 누가? 나. 내가. 절차 다 끝났고 이제 완전히 끝났어. 운수는 그 길로 둘째 딸 영훈이에게 울산 내려가는 기차를 태워달라고 했다. 영주는 오지 말라고 했고 영운도 만류했지만 운수는 그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았다. 운수는 잠깐이라도 영주 얼굴을 보고 와야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너도 알고 있었냐? 운수는 영훈에게 물었지만 영운도 영주의 이혼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라고 했다. 가족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영주 혼자서 얼마나 속을 썩였을까. 운수는 내려가서 영주 등이라도 한 번 쓸어주고 올라오고 싶었다. 일요일 하행선이라 기차에는 좌석이 남아있지 않았다. 핸드폰을 여러 번 들여다보던 영훈이 간신히 취소된 표 하나를 구해줘 은순히 기차에 탈 수 있었다. 기차 좌석까지 데려다 준 영훈이 몇 번이나 같은 소리를 했다. 엄마 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와 이혼을 왜 했냐 소유리는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걱정마 라고 대답했지만 은순은 사실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이혼은 왜 했는지 최서방이 바람났는지 아니면 혹시 영주가 다른 사람이 좋아진 것인지 이혼하면 소유리는 누가 키울 건지 소유리는 부모의 이혼을 알고는 있는지 어떤지 아파트를 얻을 때 대출을 받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운수는 질문들을 가득 안고 영주에게 가고 있었지만 그 질문들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다. 운순는 초등학교 졸업을 1년 남기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운순이 시골에 살기는 했지만 적어도 자식들 초등학교까지는 졸업시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운순의 부모는 운순에게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도록 했다. 운순은 원래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고 다른 것에도 욕심이 없었던 터라 큰 의문 없이 그래서 큰 반항도 없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운순 말고도 학교에 다녀야 할 오빠들이 둘이 있었고 남동생도 하나 있었으니 자기 하나 학교에 안 나가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느끼기도 했었다. 운순의 아버지는 키가 크고 마른 말이 별로 없고 행동이 느린 사람이었다. 운순은 아버지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 꼭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몸이 휘어질 것도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곤 했었다. 어떤 때 운순은 아버지의 발이 땅에서 조금 떨어져서 땅을 밟지 않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었다. 운순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기린을 한 번 보고는 내내 아버지를 기린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기린목처럼 길게 뻗어있는 아버지의 허리가 점점 더 휘어질까 봐. 그리하여 결국에는 똑하고 부러져 대가리를 땅에 쳐박을까 봐 운순은 항상 불안했다. 운순은 학교를 그만둔 후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했다. 운순은 밭에 고추모종을 심으면서 가족들이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면서 쭉쭉 자라 어느새 어머니보다 키가 더 크게 되었다. 운순 어머니는 언젠가 콩밭에 풀을 뽑으면서 풀들이 참 우리 운순이 키처럼 쑥쑥도 자란다 라고 말했다. 운순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콩밭의 잡초인가 생각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운순이 속상하고 서운하고 억울한 일들은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일어났지만 운순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어쩔 수 없지. 내가 뭘 어쩌겠어. 이게 운순이 어렸을 적 가장 많이 하던 생각이었다. 운순은 17살 때부터 공장에 나갔고 같은 공장에 다니던 친구의 사촌오빠인 남편을 소개받아 23세에 결혼했다. 운순의 남편도 운순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초등학교가 최종 학력이었지만 운순 주변 사람들보다 아는 것이 많았다. 많은 한자를 쓸 줄 알았고 가끔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잘못을 따졌으며 어떤 운순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해 주었다. 운순은 남편의 대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었는데 맞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무엇보다 운순이 생각하기에 남편은 키가 크지 않고 허리와 다리가 굵어 땅에 뿌리받고 서 있는 것 같았다. 운순은 그런 남편과 함께 있으면 남편이 휘어질까 봐 그래하여 땅의 대가리를 콱 박고 쓰러질까 봐 마음 조리는 일은 없어 좋았다. 운순의 남편은 농사를 지었는데 종목을 자주 바꾸었다. 벼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 것 같다고 닭장을 만들어 닭을 키우다가 무슨 병인가가 들어 닭이 떼죽음을 당했고 논 하나를 다 갈아엎어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딸기를 심었다가 그것도 수지가 안 맞아 4년을 하다가 그만두었다. 운순은 남편의 농사가 망하고 빚이 늘어나도 크게 불안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해결될 것 같았다. 해결되어 가는 아니 어쩌면 마냥 버티면서 해결되어 간다고 믿는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운순는 배고프고 초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잔뜩 일어났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란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운순는 오래 힘들었지만 오래 불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운순는 영주가 중학교 시험에서 1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중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운순는 중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다가 그게 어떤 것인지 짐작도 되지 않아 좋은 기분 뒷맛에 조금 두렵기도 했다.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딸이지만 자신과 언제나 몇 발자국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영주는 그 순간 한 발짝 더 옆으로 비껴간 것 같았다. 그 후로도 영주는 계속 공부를 잘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가끔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한테서 나왔을까? 하고 혼잣말인지 질문인지를 하곤 했다. 운순도 궁금했고 뭐라 대꾸하고 싶었지만 대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었다. 영주가 공부를 잘했다고 속을 썩이지 않는 딸은 아니었다. 영주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담임교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주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주가 학교에 간다고 집에서 나간 지 두 시간도 넘은 때였다. 은승과 남편은 학교 담임교사의 전화를 받고도 어디를 가봐야 할지 몰라 찾으러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애만 태우고 있었다. 영주에게는 휴대폰이 없었고 은승과 남편은 영주 친구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영주가 학교 말고 어디를 가는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은승은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부모가 돼서 애에 대해 이렇게 모를 수 있냐고 울면서 말했다. 그리고 은승은 깨달았다. 영주의 삶에 은승이 그리고 은승의 남편이 끼어들 자리가 사라졌다는 걸. 그날 저녁 영주는 평소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 들어왔다. 바람을 쐬러 갔다 왔다는 영주의 말에 은승은 아무 걱정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은승의 남편도 소주 두 병을 들이켜고 자러 들어갔을 뿐 영주에게 어떤 훈계도 하지 않았다. 울산역에 도착해 기차에서 내리니 바로 앞에 영주가 서 있었다. 은승은 영주가 더 마른 것 같아 마음이 아렸다. 영주는 은승의 가방을 건네받으며 말했다. 엄마는 굳이 여기를 왜 왔대. 나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은승은 날련이 지도세도 모르게 이혼했다는데 그럼 아버지도 왔냐 라고 내뱉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영주를 따라갔다. 계단을 내려가 차에 탈 때까지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수석에 타 벨트를 맨 후 은승이 물었다. 그래서 뭐 애가 있으면 바로 이혼도 안 된다던디 그건 어찌게 된 거요? 세 달 이혼숙녀제도 그것도 다 했어. 이혼 신청하고 세 달이나 지났어?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 없었대야? 말하면 뭐 달라지나? 어이구 그래서 저번 설날에도 코빼기도 안 비친 거였네 잘났다 참 이런 말을 하러 온 게 아니었는데 은수는 말을 하면서도 후회했다. 그러니까 왜 왔어? 이런 때 만나서 뭐가 좋다고? 괜찮아지면 내가 알아서 올라갈 텐데 지금은 안 괜찮냐? 왜 안 괜찮어? 아니 그 뭐 이혼이 뭐라고 안 괜찮어? 이혼 잘만 하더라. 그 동네 유상이네 집 있자녀? 거기 막내딸도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했다는데 그리고 동네에 아직 결혼 안 온 네 동창들도 많어. 아빠 동창 내 딸 미진이도 아직 결혼 안 했고 그 친한 현우도 결혼 안 했다더라. 안 한 것보다야 갔다 온 게 낫지 애도 안 낳아본 것보다 한 번 낳아본 게 낫고 그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영주의 대답에 은수는 뒷말을 잊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본다. 기차에서도 주구장창 쳐다보던 바깥 풍경이다. 새로 지은 듯한 아파트와 상가 커다란 주차 건물 엿가락처럼 길게 뻗은 철로와 도로들이 어지럽다. 은수는 영주에게 묻고 싶던 여러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목구멍 안에서 맴도는데 소리가 되어 입 밖으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었다. 은수는 내내 자신이 이런 것들을 물어봐도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자신이 그럴 자격이 되는 것인지 자신할 수 없었다. 영주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했다. 은수는 한 번도 영주의 책가방을 싸준 적도 준비물을 챙겨준 적도 없었다. 그런 걸 엄마인 자신이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안 것은 영주와 일곱 살 터울인 영은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이다. 영은이의 책가방을 싸고 준비물을 챙기면서 은순이는 영주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어떻게 혼자 다 했을까 미안했고 그 미안한 마음만큼 영주가 어려웠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듣고 중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유리가 할머니! 하며 달려와 은순의 품에 안겼다. 은순은 이 조그만 걸 두고 생각하다가 울컥해지는 걸 숨기기 위해 바로 손을 씻어야겠다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오래 있다가 나왔다. 저녁으로 국밥을 시켜 먹고 아홉시가 되자 소유리는 자러 들어갔다. 자기 전에 꼭 책을 세 권씩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소유리의 야무진 입이 기특해 은순이는 또 한 번 울컥했다. 소유리가 잠든 걸 확인하고 영주는 캔맥주 두 개를 꺼내왔다. 은순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보이는 영주의 맨 얼굴 눈가에 기미가 퍼져 있는 걸 보았다. 은순은 영주의 허리가 약간 휘지 않았나 생각했다. 성격 차이야 맥주 하나를 따서 은순 앞으로 밀어주며 영주가 말했다.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까지 한다니 가수나 탤런트도 아닌디 가수 탤런트만 성격 때문에 이혼하나 바람난 건 아니고 응 그런 건 아니야 무슨 성격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났길래 저렇게 조그만 애를 두고 으이구 그렇게 됐어 내가 최서방한테 전화 한 번 해볼까 엄마가? 왜? 엄마 이혼을 할 거라는 게 아니고 이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최서방이라고도 하지마 소율의 아빠라고 불러 그런 호칭도 아까운 인간이지만 왜?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그냥 싫어졌어 그렇게 됐어 엄마 그러니까 더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아니 엄마가 돼서 딸년 왜 이혼했는지 이유도 못 물어본다니 미안 나중에 얘기해줄게 내일 올라가는 표 끊을게 그걸로 끝이었다 운순도 대화를 더 했다가는 감정이 격앙될 것 같아 더는 말하지 않았다 운순은 영주의 목소리가 담담한 게 다행이라 생각되면서도 안타까웠다 운순이 보지 못한 순간들에 용주가 혼자 많이 울었을 것 같았다 일상에서 용주는 분위기 잘 맞춰주고 자주 웃는 아이였다 하지만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걸 가족에게 말하는 법이 없었다 용주는 자신의 선택과 슬픔에 억울함과 좌절에 한 번도 운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운순은 영주를 키우면서 운순은 영주를 키우면서 똑똑하고 어려운 딸 지가 알아서 잘 하겠지 싶다가도 순간순간 서운하고 허전해졌다 용주가 서른하나가 되었을 때 결혼할 남자라면서 소유레비를 데려왔다 그때 소유레비는 예의바르고 선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조건으로 따지자면 용주가 한참이나 아까웠지만 딸 가진 부모는 다 똑같은 마음이겠거니 싶어 운순과 남편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용주가 올라가고 남편이 말했다 강단 있어 배지는 않네 용주가 고생 좀 하겠구만 아깐 왜 말 안하고 아 사람 있는디서 어떻게 말하나 그렇다고 뭐 용주가 우리 말 들을 거 같은가 운술아빠 택시를 타고 오며 운순은 둘째 딸 영은이네 이사간 집을 가봤는데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 그런데 아파트 건물에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하더라 비밀번호 못 외워서 아파트를 들어갈 수도 없겠다더라 역시 사는 건 시골이 더 편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로 시간을 때웠다 운술아빠는 운순이 큰 딸네 집에서 오는 길이면서 둘째 딸 이사 이야기만 하는 게 뭔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30년 가까이 택시기사 생활을 하며 운술아빠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맘 편하다는 걸 몸으로 터득했다 운순은 집에 내려오면서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들르고 싶었지만 운술아빠에게 납골당까지 들렀다 가자는 말이 나오지 않아 포기했다 남편이 죽은 건 5년 전 운순이 61 남편이 65이었을 때였다 남편은 떨어진 밤을 줍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운순의 남편은 나이에 비해 힘이 좋았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다 그래서 운순은 남편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뜨리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고 어떤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남편의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운순은 영주에게 축의금과 부의금 봉투를 10개씩 써놓고 가도록 했다 용주는 흰색 편지 봉투 뒷면에 세로로 증산면 백운순이라고 썼다 남편이 없는 게 가장 아쉬울 때는 뭔가를 읽어야 할 때 그리고 뭔가를 써야 할 때였다 운순은 지금껏 60살이 넘게 살아오면서 글을 읽거나 써야 하는 경우에는 항상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 뭔가를 읽고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더듬더듬 읽을 수 있었지만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글씨를 쓸 수 있었지만 어린애들 글씨보다 더 삐뚤빼뚤이었다 오늘 천안 아산역에서 그렇게 긴장을 했던 것도 안내판 글씨를 정확하게 읽어낼 자신이 없어서였다 은수는 오랜만에 남편이 그립다 남편과 큰딸 영주 뒷담화를 하고 남편과 함께 걱정을 하고 싶다 은수는 으이구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가서 혼자 이런 걸 감당하게 하냐고 남편을 원망했다 택시가 은수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3만 원만 달라는 운철 아빠에게 억지로 5만 원을 지어주고 은수는 택시에서 내린다 지는 해의 붉은 기운이 은수네 몸을 붉게 물들인다 운수는 새콤을 끄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다 운수는 현관에 들어가 중문을 열면서 아무도 없는 붉은 거실을 보면서 적막하다고 생각한다 운수는 짐 정리를 하려다가 소파에 그대로 앉는다 거실 창틀 너머로 커다란 소축사가 보인다 축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소파에 앉아있으면 너른 농과 그 뒤로 지나가는 도로 도로 뒤로 이어져 있는 산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운수의 집 바로 앞에 축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왜 남의 집 앞에 그런 걸 만드느냐고 불평했지만 생각해보면 자기 땅에 자기가 축사를 짓겠다는데 뭘 하겠냐고 운수는 또 마음을 고쳐먹었었다 운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소파에 앉아 축사를 바라보다가 운수는 지금까지 먹은 것이 계란후라이 하나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침에 소유리가 계란후라이 하나만 먹겠다고 해서 운순도 소유리와 똑같이 후라이를 해서 먹었다 용주와 소유리가 학교에 간 후 운수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한 번 밀었다 용주가 운순을 기차역까지 바래다 준다고 한 시간은 한참이나 남아있었다 용준의 집에서는 운순이 할 일이 없어 안방에 가 용주가 쓰는 화장품을 구경하고 소유리 방에도 가 책 몇 권을 펼쳐봤지만 시간이 가지 않았다 운수는 딸의 집에서 딸이 매일 지내는 공간 안에 있는 게 불편하고 어색했다 배가 비었다는 걸 인지한 순간 허기가 밀려왔고 운수는 냉장고를 열어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본다 냉장고에 있는 먹을 거라고는 김치 몇 개와 나물 얼려놓은 것 뿐이다 운수는 냉동실을 열어 쑥개떡을 꺼내 찜기에 넣고 찌기 시작했다 쑥개떡을 찌는 동안 운수는 가방에서 옷을 꺼내 세탁기에 넣고 돌린다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여니 소똥 냄새가 들어왔다 운수는 다시 창문을 닫으려다가 그냥 둔다 10분쯤 지나니 찜기에서 김이 펄펄 올라온다 운수는 뚜껑을 열어 떡이 익었나 확인한다 연한 초록의 쑥개떡 반죽이 진한 초록으로 바뀌고 떡이 수증기를 먹어 맨들맨들하게 변해 있었다 용주가 좋아하겠네 혼잣말을 하며 운수는 떡을 하나씩 쟁반에 담는다 용주는 다른 떡은 안 먹고 쑥개떡만 먹는다 용주는 나물 반찬을 좋아하는데 특히 깻잎볶음과 고추잎무침을 잘 먹는다 용주는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생선은 즐겨 먹지 않는다 운수는 용주가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용주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운수는 용주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생각하다가 어쩌면 그거면 그러니까 용주가 무엇을 잘 먹는지 잘 먹지 않는지를 아는 정도면 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운수는 쟁반에 담긴 진초록의 둥그런 쑥개떡 4개가 귀엽게 느껴졌다 운수는 내일 쑥을 좀 뜯어 쑥개떡 반죽을 만들어 냉동실에 넣어놔야겠다고 생각한다 용주가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줘야지 가져가서 아침밥 대신으로 먹으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떡을 가지고 거실로 나간다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싶어 냉장고를 뒤졌는데 술은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오늘 배달 온 불가리스를 가지고 가 쑥개떡 옆에 놓았다 텔레비전을 튼다 채널을 돌리다가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재방송을 선택한다 이명웅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은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트로트 가수들은 여러 채널에서 자꾸 나오지만 이명웅이 직접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용주의 삶은 자신과 다를 거라고 은수는 자주 생각했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자신의 삶과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한 용주의 삶은 분명 다를 거라고 초등학교도 아닌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용주에게는 운순이 생각하지도 못한 빛나는 미래들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쑥개떡을 씹으며 생각해 보니 이번에 본 용주의 표정은 예전에 운순이 종종 짓던 표정과 닮아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운순 어머니가 운순아 내일부터 핵교 안 가도 되지 않겄냐? 집에 할 일이 많은디 라고 말했을 때 지었던 자신의 표정 같은 것과 운순이 50년도 더 지난 옛날의 자기 표정을 기억했을 리 없지만 운순은 그냥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한다 텔레비전에서 임용웅이 이젠 나만 믿으라고 노래하고 있다 운순은 한입 베어 문수께떡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불가리스를 마시고 나서 말한다 믿고 싶네 나도 누구라도 그러고는 한 번 픽 웃어본다 소똥 냄새가 심해지는 것 같아 일어나 창문을 닫는다 내일은 쑥을 좀 많이 뜯어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운순은 계속 텔레비전을 본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내 속에서 나온 딸도 때론 참 거리감이 느껴질 때 있는데 그 절묘한 심리를 잘 포착하여 그려낸 작품입니다 자식이란 가깝지만 먼 사이 내 몸을 비로소 태어나기만 했을 뿐 사실은 객체가 아닐까 항상 제가 생각하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한없이 친밀하지만 한편 조심스러운 관계이기도 하지요 소설 속 주인공인 운순이의 삶이 오랜 요운을 줄 것 같습니다 문득 가장 순수한 사람이란 가장 많은 세월을 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뜻깊은 인생을 체험한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간접적이지만 뜻깊은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항상 잊지 않고 책나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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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